오늘 엘코리아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. 오늘 제가 발레를 오래 했던 거를 이용해서 발레 콘셉트로 촬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. 화이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늘 같은 날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? 그 메이크업 선생님이 알려준 단어 있잖아요. 기억나요? 아~~ 김재경 씨. 김재경 씨. 그리고 지식 알려준 건 뭐죠? 옆에크. 김재경 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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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번엔 되게 다양하게 옷을 입고 빨래 콘셉트도 사고 드레스도 입고 찍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